오늘 경계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승부인데요. 원 볼. 밀어냅니다. 우측으로. 우익수.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전주루의 적시타. 3루 주자. 2루 주자까지 허브로. 들어왔습니다. 전주루 2차점 적시 1루타. 롯데 자이언트가 리드를 3점 차로 발립니다. 2사 주자 3루와 2루. 끌어당겼습니다. 1루 가리 안타. 소라섭까지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황진수와 전주루의 호흡으로 불러들이는 소라섭의 2타점 적시타. 분위기를 굳히고 있는 롯데. 스코어 6대1. 야, 단번에 이렇게 비기닝은. 어제도 비기닝을 만들었던 롯데인데. 예. 침체하는 듯했던 소라섭이 다시 또 한 방을 터뜨려주네요. 그렇습니다. 7회 초에 대거 4득점하고 있는 롯데인데. 7회 초에 대거 4득점을 통해서 이런 조사이 descent 된다고 해요.